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신상 신상 스미코그라스 아이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네 이게 스미코그라스인데 신상이라고 해서 초과도처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저희가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펭귄인가? 펭귄이면 시로쿠마 뒤에 콕카고가 있나? 다른 애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 아 여기 네코도 한 마리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모찌 시바 인형들 모찌 시바 인형들만 가득 가득 모아놓으신 것 같아요 모찌 시바 맞거든? 근데 맞는데 모찌 시바는 아니잖아 네 하여튼 기계는 코코짱인데요 많은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단 펭귄이 좀 양이 있으니까요 얘를 탑으로 가져가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괜찮게 들어갔죠? 힘이 좋아야돼! 그래 그래 괜찮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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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버리라 그냥 일단 탑이 필요합니다 일단 인형들이 근데 다 귀여운 인형들이야 이거 모찌 시바 인형으로 잡자 어 그러려고 안 그래 아 뒤로 잡자고? 아니 이제 머리되겠다 어 얘를 끌고 가속으로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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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줘! 가져가줘! 가져온다! 오! 간다 간다 간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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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탑이 어 저 밑에만 조금 빨면 되잖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펭귄맛 살짝만 빼준다 면~~ 안돼 안돼 펭귄을 빼야 되는데 뭐하니 잡을 수 있나? 어 잡았다 그렇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신상 한번 봐줘 가볼까요 바로? 네네 좋아요 이건 연어인가 보다 연어랑 시로쿠마 위에 있는 건 참치?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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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려놔라 이게 집게가 지금 꽝꽝해가지고 잘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코코짱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오 좋아 좋아 그 다음에 집게 하나로 이렇게 밀어주면 오케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오쯔씨가 인형 한번 꺼내주고요 오케이 어 연어 같은데요? 괜찮아 괜찮아 원래 슈카는 크게 해줘야지 왜 다른 것도 가져가 이거 시로쿠마 어어 오 하고 싶은데 아 괜찮네 그냥 뚫어버려 안돼 뚫어버려 아프잖아 오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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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왔으면 충분하죠 밀어줄 것 같은데 옆으로 밀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슈쇼 아 잠깐만 허게는 그냥 두 허게였네 어 그냥 두 허게였네 슈쇼 자 9초 8초 7초 6초 잘한다 잘한다 아 몸잡아야 되는데 조정할 시간이 없었어 탑은 지금 너무 좋아서 탑이 좋으니까 이거 인형을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몸쪽 들어가봐 아 알았어 이쪽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될 것 같은데 꺼내줘 꺼내주지가 않아 일어내가지고 뭐 이렇게 꺼내줘 아니 사람이 머리 안걸리고 무조건 못 만족하게 어어어 됐지 응 됐다 어 힘이 잘 있네 어 힘 진짜 좋은 괜찮은데 살짝 걸어서 밀면 될 것 같거든요 슈쇼 아 안되나 저 발쪽으로 그냥 펴야 되나 이쪽 발쪽? 어 그냥 끌어당겨야겠다 네 저 끌어당깁시다 안전하게 바로 톡 톡 괜찮아 괜찮아 밀 수 있을거야 이번에는 응 저 늦게 왔으니까 밀리겠죠 오케이 오케이 저희는 얘 몸 들어가는게 좋은데 그냥 뭐 차서 반가주면 좋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우 차서 괜찮다 네 자 만원 더 넣읍시다 내가 많이 뽑은 것 같다 지금 인형들이 상당히 좋은 인형이기 때문에 그치에 좀 마음에 안드네요 됐습니다 응 됐다 됐다 오 그이 잡았나? 모르겠다 아 아 그래도 혹시나게 잡을 수 있다 이제 응 이번엔 제발 오케이 뒷다리 잡았는데 제발 아니 아니야 괜찮아 어 어 괜찮다 괜찮다 꼬리 걸렸어 꼬리 걸렸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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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옳지 옳지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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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초밥같은거 꼬아옵시다 신상 저 중에서 내꺼도 뽑고 싶다 어 알았어 내꺼 뽑으려고 내꺼 잘하면 나올 것 같아 잘하면 나올 것 같거든 응 뒤에는 내꺼 더 뽑고 싶거든요 치킨 안 꼬기 조심해 치킨 안 꼬기 조심해 아이고 아이고 형이 왜 이러십니까 쥐가 막 눕는데 내가 일부러 가고 안하니 가자 조금만 가 조금만 아 이거 탑이 없는 것 같은데 괜히 건드렸나 아니야 여기서 가져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가? 자 가봅시다 여기 얇게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약간 옛날에 그 연어 큰 막 그런거 알겠지? 어 그 인형처럼 약간 어려운 것 같은데 어 애매하네 잡기가 아이고 얇게 들어가야되는데 나 초록색만 들어가 어 아 이것도 좀 두껍다 아이고 아이고 아니면 아 근데 얘 해야하던데 아 얘 걸 수 있나? 어? 어? 어이구 잡나? 아니야 아니야 아 나는게 나이거 같은데 아니면 저거 내꺼이봐 에코? 이거? 응 나 올라나? 안 되네 아 나 안 되네 어 조금씩 어려움이 갖고 있네 자 이거는 여기까지고요 다른 영상이랑 이어 볼게요 이거 일단 신상 그래도 뽑았으니까 사라져봐 신상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모찌야? 아니 모찌는 아니에요 모찌는 아니라고 합니다 시로쿠마랑 네코레 포린 2마리 뽑았으니까 다른 영상이랑 이어 볼게요 방금 전에 스미코레 신상이어서 이거는 카카오프린트인데 처음 보는 거긴 한데 어피치랑 라이언이 있네요 천사옷 입고 있는거지 어피치가 천사옷 입고 있어요 라이언도 천사옷 입고 있어 날개가 입고 다닌? 날개가 달린 옷을 입고 있는 카카오프린트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도움이가 하고 있어요 근데 힘 좀 안좋아해요 응 전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탑 위에 올리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 탑 위에 올리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라이언 하다가 라이언 안하나 어피치 좋아해? 니가 편해야 한다 편해 오 나 하겠다 이거는 나이스 나이스 쫡쫡 라이언이 좀 안넣는데 응 쇼 좋았다 라이언 다시 갔어요 이거 몸만 가 Arts 어 잘 들어갔나? 잘 들어갔나? 머리를 더한다면 머리는 무거워서 안 들리지 않나요? 잘 돌리는데? 오오오 안 들리죠? 라이언은 저기 옆에 있는 대를 뽑아야겠어 응 그래야 돼 얘를 그래 뭐 잠깐만 해봐라 어? 어? 저 빼냈다 누르기 장난 아닌데? 어? 다행이다 뭐 있을 거 같은데? 살짝 끌어당기면 파이팅! 오오오오 어? 거긴 어피스까지 돌리는 건가? 아니 얘를 뽑아놓고 어 아 뒷라인에 있는 얘를 응 아까 목적으로 공략하고 싶은데 아 뒤에 다섯 번 남았어요 이거 뒤집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될 거 같기도 하고 그쵸 뭔가 될 거 같지 어? 가나요? 어 잘 들어간 거 같은데? 아 안되네요 자기가 너무 높다 좋을 줄 알았지만 근데 여기가 약간 열쇠가 박혀있어가지고 응 자식의 도전 머리 잡은다고? 머리 안 되는 거 아닌가? 자사라도 좀 바꾸지 뭐 자사라도 좀 바꾸지 뭐 뭐 잡는가요? 아 몸 잡았나요? 잡았어? 몰라 아 두 개가 한 개인데 그치 두 개면 잘 뽑은 거 아니냐 여기 저 열쇠 있어 열쇠 있어? 어 잘 뽑은 거 같아 오오오오 아이고 아 이게 약간 이 라인 말고 이 라인을 가져가야 된다 그런가? 답은 얘 밖에 마지막 마지막이야? 응 마지막이지 네 아 안돼 못 들어갔다 아이고 안되네요 진짜 두 마리 뽑았으니까 그만하는 걸로 네 더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어차피 오늘은 종류별로 뽀개기 하나씩 뽑았으니까 짜란 어프치랑 라이언 어프치가 너무 찌그덥다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야겠습니다 자 이제 또 이어서 오늘은 또 신상 여기 키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키티도 처음 보는 인형이기 때문에 여기 얘는 수박이고 얘는 오렌지에요 네 오렌지 수박과 오렌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얘를 뽑으려면 위에 있는 아이들을 뒤에 없애줘야겠죠? 그렇겠죠? 너 확실히 집게가 더 무섭게 내려가려고 하네요 스피드한 게임을 할 수 있는 집게 잡으세요 여진이 한번 잡아야겠다 어 잡아야될거 같아 어 오 오 ark 아 이거 또 중화줄게요 이거 브이하고 있는 건가? 어 맞아 몸을 잡으러 가게 나와야 되는데 얘는 몸이 딱 들어가야 되거든요 잡았네요 완벽 자 밀어줍시다 리본이 엄청 통통한게 생겼네 안 밀어진당 뭐 잡지 뭐 그럼 머리잡아야 되겠당 가자 아니 약간 헹쳐서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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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당? 어 끌당해야 되는데 머리만 잡아서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치웠다 일어나는게 안되냐 머리를 그냥 드럽기네 니가 너무 안에서 하는거 같은데 자 딱 머리 만져봤죠 세월이도 나갈 것 같다 오케이 오렌지 응 응 아 이거 왜 머리로 도냐 어 잠 잡았다 그랬나? 근데 몸 꺼냈어 응 약간 목 잡는건가 응 몸 잡을건데 직계 모양이 안나왔어 괜찮다 자 들어갑시다 조금만 더 들고 가자 오렌지 머리에 저것도 있다 꼬다기 뒤집기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가자 그렇지 오오오오 됐다 매우 부란다 밀어지려나 모르겠네 살짝만 밀어지면 되는데 회오리를 해버려 별다 어우가 웃었네 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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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끌당을 엄청 많이 사용하네 오케이 어허 회오리 후웅 오우웅 오케이. 됐습니다. 오늘은 신상 3개나 나왔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